안녕하세요 몰콘입니다. 야곱장프에 대해서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날의 사용장비는 킹함즈 PW SBR 5.56mm 버전입니다. 이전에 리뷰했었던 킹함즈 PW 9mm 버전은 AR-15 탄창이 포함되도록 만들어진 버전이며 나일론 피버 소재로 가벼운 무기를 가진 점과 짧은 길이인 컴팩트함으로 일반 게임용도 등 CQP 게임용도 등 상당히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. 옵틱으로는 리플렉스 도터사이트를 장착하였으며 챔버만 옵심제 챔버로 도체해주었습니다. 보조무기로는 케이지웍스의 KP-17 모델을 사용했습니다. 이날의 로드아웃은 아이도 기어제 멀티캠 전통복과 분위에서 착용하였으며 체스트릭을 만화 세팅한 채 가벼운 복장으로 게임을 뛰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방전 오케이 오케이 아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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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예 깨우십시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와 쩌쩌 고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어... 너무 좋아! 잡! 어! 아! 우리 나이 들어왔습니다. 무섭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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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두기 오? 거기 있겠어? 연말! 오라아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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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고 왼쪽 한 명! 왼쪽 한 명! 와 나와있었나? 오케이!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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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수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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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 나 한편 하트키타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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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 하트키타일 등장 내가 стол さ Navlar 킹함즈 PW-SBR 5.56mm 버전은 가벼운 무게와 짧은 길이 때문에 일반적인 게임이나 CQB 용도로도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는 물건입니다. 다만 조금 더 빠른 단발 반응성을 위하여 전자 트리거 세치나 모토 교체를 하여 튜닝을 하여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또 재미있는 연습생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